2부입니다. 1부는 고정될 거라 띵크 달아 놓을게요. 다만 1부와 2부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얘들이 더 처참해요. 아 그리고 한 가지만 정정하고 가겠습니다. 지난 1부에서 제가 초반에 멘트를 좀 잘못했어요.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켜야 할 도리 중 제일 중요한 게 아랫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랫돌이의 본능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냥 아랫돌이를 쫓아가지 마세요 라고 한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럼 봅시다. 원지 보통 다둥이 가족들은 바람을 잘 안 피우나요? 저는요. 이 남자를 작년 2월에 만났어요. 당시 첫째가 3살이었다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낳은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지만 문제는 이거예요. 저를 만나던 중에 자기 아내하고는 절대로 그걸 안 한다고 했으면서 오직 나하고만 한다던 이 남자가 지난달에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.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는 건 이거를 계속 숨기고 있다는 거죠. 둘째가 임신했다는 것도 숨기고 출산도 숨겼어요.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. 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? 기도 안 차요. 참고로 그 여자 인스타를 보니까 본처 말하는 겁니다. 뭐 다둥이 다른 인스타 같은 거 여기저기 다 팔로우하고 댓글도 오지게 많던데 대충 눈치를 보니까 앞으로 적어도 둘 아니 하나는 더 나을 것 같은 기세예요. 대학 전공도 가정학과 가정생물학과 대학원도 나오고 또 뜨개질이랑 요리 청소 등등등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히 인정해요. 딱 봐도 100점짜리 살림꾼 같더라고요. 또 제 남친도 마찬가지인 게 육아에 열심히 동참하는 중이며 그런데 나한테 숨기고 있어. 아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 눈치인데요. 허, 이러다가 셋째랑 넷째까지 낳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해요.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헤어지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이렇게 다둥이 가족들은 막 행복하고 부부금술이 좋아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러는 건가요? 아니 요즘처럼 아이를 피하는 세상에 정말 신기한 여자예요. 그 여자. 어? 왜 계속 애를 낳는 거야? 게다가 사람은 결국 다 끼리끼리 논다고. 이 여자 친구들 보면요. 다들 아이가 둘은 기본으로 있더라고요. 그러고도 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다 이거죠.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아무래도 이거 실수겠죠. 피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. 아니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한다고 그런다던데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싸지르는 게 진짜 어이없고 웃기다니까요. 막 디스커스팅 느낌도 나고.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디스커스팅이 뭔가 했더니 뭐 토악질 그런 거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토악질이 올라온다 이거죠. 댓글 1번. 현지 댓글입니다. 그 카페 댓글. 똑똑하면 애를 안 낳아. 아주 소수를 쓰시는구만. 댓글. 아니요. 이게 맞는 말이에요. 요즘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를 더 안 낳는다고 들었어요. 또 이와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부부들이 무기획으로 막 살다가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낳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.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풍족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다들 뭐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2번. 저기요. 나도 여기 사람이지만 댓글들 진짜 웃긴다. 아니 우리는 뭐 생각이 깊어서 금세하는 겁니까? 불륜하는 거냐고. 되겠으니 정말 웃기는 건 그 여자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죠. 그냥 뭐 공부만 잘했던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고요. 진짜 미친 거 같죠? 정신승리 오집니다. 두번째 시궁창. 얘가 진짜 압권이에요. 원직. 아이를 저 혼자 출산했고 또 남친에게 버림도 받은 상황입니다. 참고로 저희는 금사를 분류를 8년 좀 넘게 했고요. 그러다 임신을 했고 약 6개월 전 결국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래도 남친이 저를 그냥 버린 것 같아요. 되게 오래됐습니다.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안되더니 지금까지 계속 연락두절이에요. 완전한 잠수를 타버린 거죠. 뭐 잘은 모르겠는데요. 그 여자가 아니 여자 집안이겠죠. 상당한 재력가인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출산하기 직전에 남친의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고 진짜 글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저주와 더러운 말 욕설까지 다 퍼부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쁘니까 이제는 절대로 안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문제가 그러니까 양육비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.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그래도 이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니까 지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맞잖아요.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참고로 저 임신 13주 때 그년이 저한테 상관소송을 걸었는데 바로 이때부터는 남자도 연락이 안 된 거예요. 그리고 임신 사실은 다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그냥 저 혼자 출산한 거예요. 어쩌면 이렇게라도 해서 그 남자를 잡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. 미치겠다 진짜. 댓글이 많이 달랐나 봅니다. 그런데 그건 못 가지고 왔어요. 추가. 다들 걱정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요. 문제는요. 제가 지금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한시가 너무 급해서요. 법률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 그런 거 잘 아는 분들 계시면 빨리 댓글 좀 주세요. 너무 급해요. 댓글 1번. 타 사이트 댓글입니다. 어이구 더러운 냐니 감히 디스코스팅 이지랄. 2번. 이 글 보신 분 부탁드립니다. 자주자주 좀 올려주세요. 너무 재밌고 즐겁다구. 이런 그지같고 한심한 글들 주기적으로 봐주면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야. 내가 건강해진다구. 3번. 나 예전에 셰어하우스에서 살 때 같은 방을 쓰던 여자아이가 애 딸린 유부남 만드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와 이때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사람이 하루하루 미쳐가는 걸 실시간으로 봤어요.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저한테 막 웃으면서 야 우리 오빠가 자기 마누라 진짜 싫어해서 집에 가면 서로 말도 안 한대. 등등등. 나한테 맨날 이런 소리하고 걔 연병을 떨었거든요. 특히 그 여자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던 바로 당일에 지가 그 남자를 병원에 못 가게 묶었다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지가 이겼다고. 진짜 바로 이때부터 미쳤구나. 정상이 아니구나. 정신병자구나. 이렇게 보였어요. 사람이. 그런데 결론은 개심창이죠. 남자가 얘 버리려고 서서히 연락부터 끊으니까 얘가 그 남자의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. 진심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. 야 이 그지 같은 것들아. 니들도 다 한패지? 오빠 지금 어딨어? 이렇게. 진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. 너무 시끄럽다. 얘 때문에 못 살겠다. 좀 쫓아내라. 이렇게 항의하고 얘하고도 완전히 손절했죠. 아 그리고 또 하나. 그 남자가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애교를 많이 부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 남자의 친구가 말을 해줬나 봅니다. 그때부터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본격적으로 칼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와 진짜요. 이것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. 사타구니의 집에 된 짐승이에요. 미치겠다. 2번. 야 마지막은 진짜 완전 빠가 아니냐? 대가리가 이 정도는 돼야 불른도 하는 거구만? 그래 어쩐지 나는 죽어도 못하겠더라니? 헐. 단순히 비만 좋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니고 동시에 머리도 오지게 나빠야 되는 거였어. 역시 그랬구나. 3번. 첫 번째는 댓글도 웃음벨이네? 똥과 설살끼리 서로 위로하고 막 까고 난리네? 그러니까요. 아 꼴에 또 있어 보이려고 디스커스팅 어이구. 4번. 디스커스팅. 혼해자 출산 등등등. 참 가지가지 다양하게 웃기고 자빠졌구만. 존재 자체가 백혜부이. 개민패. 그냥 하수구 인생들이요. 어이구. 부모들이 불쌍하다. 5번. 저도 전에 저기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웃긴 거 진짜 많았어요. 특히 제일 웃기는 건 저기 글 쓰는 불륜남, 불륜녀들. 거의 대부분이 30대에서 50대. 즉 아줌마 아저씨들일 텐데. 하루는 어떤 불륜 아줌마가 나는 연예인 누구누구 닮았다.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불륜 아저의 아줌마들 다 어 그래요? 나는 평소 연예인 고수 닮았다라는 소리 듣는다. 어? 나는 한예슬 닮았다는 소리 들어요. 다들 미쳤는지 댓글 오지게 닮더라고. 이거 보고 야 여기는 보통 또라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죠. 아니 그렇잖아. 지들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겼으면 정상인들 즉 미혼남, 미혼녀를 만나서 연예해야지. 어? 아저의 아줌마들이랑 불륜을 하겠냐고. 깔깔깔깔. 6번. 저런 애들은 진짜 지능이 낮은 게 다 똑같아요. 상대방은 그냥 가벼운 엔조이, 불륜일 뿐인데 지들은 그게 진심이고 진짜 천년의 사랑, 찐 사랑을 뒤늦게 찾았다. 이러더라고. 다들 그래. 특히 불륜들 주제에 지가 정말 뭐라도 되는 것처럼 네 마노라 애 낳을 때 가지 마라. 애 지워라. 이딴 소리 하는 거 보고 있으면 가채나 뒤진다니까. 아니 진짜로 지들이 뭐가 되는 줄 아나 봐. 그래 봤자 고장 남의 배우자 뺏은 것밖에 다 돼? 이게 인생 최대 업작이라는 건데 더 웃기는 건 실제로는 또 뺏지도 못해요. 근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웃기고 비참하지. 7번. 야 마지막은 진짜 등신 아니냐? 아니 지가 뭔데 양육비를 달래? 상관소송 걸면 가진 것도 다 털리게 생겼구만. 그러니까 입이 걸렸다고 하죠. 이 카페 레전드는 바로 이 여자입니다. 기초수급자의 전남편과 낳은 초딩 유딩 둘을 키우면서 유부남이랑 불륜나이 둘을 더 낳아가지고 결국 지 혼자 아이 4명을 키우던 여자 있었거든. 인지창구? 여하튼 뭔가를 해가지고 유부남 호적에다가 아이 이름 올렸다며 인증샷 올리고 또 그 불륜남이랑 웨딩사진 찍은 것도 인증샷 찍어 올리고 결국에 불륜남 동네로 이사를 가가지고 불륜남 첫째 아이랑 자기 둘째 아이를 일부러 같은 어른이집에 보내고 내 기준 그 여자가 최고 레전드야? 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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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. 이야 참 다양하네. 어? 이거 혹시 큰아이만 초등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딸 어린애들 아닌가요? 남친 사이에 애 둘 낳고 사는데 큰애가 미워 죽겠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. 레테 카페에서 당시 막내 임신 중이었는데 큰아이가 ADHD인 것 같고 말을 안 듣는다며 막말하고 너무 밉다는 식으로 글사된 미친 여자랑 비슷한 느낌이야. 레테에서는 남친이 유부남 아니라고 그러던데 뭐 요즘 보니까 새글이 없고 뭔가 좀 잠잠하긴 해요. 죽었나? 9번 아니 도대체 가정생물과는 뭐냐 이게? 나만 모르는 건가?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걔 무식해가지고 저러는 거지. 10번 야 저런 것들이 멀쩡한 척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돋고 진짜 너무 무섭다. 첫 번째는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야 양육비를 진짜 어지러워지러합니다.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 참 깜깜하네 깜깜해. 아무튼 그래요. 그리고 살아라. 영원히. 감사합니다.